안녕하세요. 뷰티풀 에디터 김민지입니다. 올 여름은 VDL 엑스퍼트 퍼펙트 빛 상품사로 정교하면서도 완벽한 베이스 메이크업을 연출해보세요. VDL 엑스퍼트 퍼펙트 빛 파운데이션은 깐당개 같은 피부결을 표현해줘요. 또 건들거림 없이 보송하게 마무리되지만 텁텁함 없이 매끈한 블러링 효과를 더해주는 게 특징이죠. 얼굴에 곡선을 고려한 사전에 엣지 커팅의 브러쉬를 사용하면 더욱 손쉽고 빠르게 완성도 높은 메이크업이 가능하죠. VDL 엑스퍼트 퍼펙트 빛 쿠션을 사용해보면 피부에 착하고 달라붙어 밖에서도 손쉽게 물결점 베이스를 완성할 수 있답니다. VDL 엑스퍼트 컨실러만큼 만드는 제품은 또 없을 거예요. 잡티를 완벽하게 가릴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음영효과를 더할 수 있기 때문이죠. 전문가가 터치한 듯 완벽한 페이스피트를 원한다면 오늘부터 퍼펙트 빛 하세요. Stephanop Louis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.